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, 신과 함께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정윤진이고요. 저는 이진우입니다. 김동완입니다. 2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. 7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. 79회 김푸러입니다. 네, 김푸러입니다. 안녕하세요. 118번째 18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. 자원민족주의도 사실은 그 기관을 보시면 달러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사실 칠함되시 옮겨오고 있습니다. 처음이 아닙니다. 2013년에도 한 1초음 가까운 논을 주사합니다. 4r도book과 강웅은 5g 강웅과 사이는 4r도면 6r도면 정프로가 언제쯤 나올는지 걱정스럽지만 정프로가 언제쯤 될지 모르고